너 영숙이를 만날 때가 전혀 없냐? 전 엄마 없어요. 그분은 제 엄마 아니에요. 중간점검 찾아놔드렸습니다. 도움은 잘 준비되고 있나 싶어서요. 한천리 씨 사실 우리는 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채린 유치로 도와주면 좋잖아. 왜 다들 내 동의도 없이 한천리 씨랑 내가 사귀는 걸로 놀고 가는 건데. 천하. 방울 씨는 우리 몰래 사귀는 거 다 알고 있대요.